Q. 어떻게 해야 할까? 발로란트에 있어 어센션은 굉장히 중요한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Q. 곧요드와 함께 할 때가! 꿈의 무대로 가기 위한 승격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어센션에서 1승은 매우 값진 1승이라고 느끼고 있고요. 저의 인생을 바꾸게 한 대회는 사실 어센션이죠. 제가 어센션에서 만약에 못 했더라면 제가 이제 아래큐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고 제 회사에서 마치고 있는 포인트는 상승 후에 상승 후에 상승 후에 상승 후에 상승 후에 상승 후에 일부 리그로 승격하게 된다면 삶의 방향성도 굉장히 크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리그로 승격한다는 것 자체가 발로한테 프로게이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챌린저스에 있을 때는 모니터 암이라는 게 없었어요 모니터 암도 없고 사실 가장 크게 웃긴 건 돈이지 않나? 이 순간을 기억해봐요 이 스피리 크래치 이 순간을 확인해봐요 핵샷! 그리고! 약간 부러워요 이 순간에 1 vs 4 내 역할이 더 나은 상황이었어요 블리드 이겼을 때가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캐스터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블리드가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저희가 블리드를 꺾었기 때문에 그 당시가 아마 제일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0킬 그리고 0! 정말 0킬 사실은 많은 흔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흔한 상황이었어요 5번에 전혀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냥 흔한 상황이었어요 그냥 흔한 상황이었어요 나우스의 자아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많이 스크림을 자주 했었는데 되게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0킬 선수 팀은 1의 좋은 팀이에요 1의 가장 좋아하는 팀 저는 러시아 선수 페르시아 선수 페르시아라는 선수를 제가 같이 데뷔를 나간 적도 있고 같이 플레이를 한 적도 있는데 그 선수를 되게 일단 저는 고평가를 하고요 이게 여기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세요 진짜 노력해서 잘해야 될까 말까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잘하십시오 아무쪼록 다 같이 후회 없는 경기하면서 재밌는 경기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퍼시픽 리그와 또 다른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다들 많이 지켜봐주시고 관심을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좋은 경기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팀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생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재밌는 경기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집에서 재밌게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